와아아아 신세계 느낌으로 해 주신다 신세대 느낌이요? A, M, M, G, M G? 아아 아 대학생이구나 느낌있을 때 아 그렇네 여기 가정대학교 그 메디컬센터인데 여대생분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막 새끼 자꾸.. 개무시하냐? 나 몽클레스테이트 유니버스티트 나왔다 나 몽클레스테이트 유니버스티트 나오고 웨스트오렌즈 하이스쿨 나왔어 CC 해보셨어요? 이게 뭐예요? 캠퍼스포커 내가 아는 CC는.. 이런거를 왜.. 다 학생들이 보게 이런거 왜 해놓으셨어? 이런거 이런거 아니.. 짤들이 해도 아무리.. 아니 이거는 약간.. 야 이거.. 아 이거 부담스럽긴 하다 잘 어울릴 수 있어 잘 어울릴 수 있어 예? 잘 어울릴 수 있어 예? 잘 어울릴 수 있어 잘 어울릴 수 있어 예? 여기 보세요 아 아 나는 오늘 좀 그래도 오늘 메디컬센터에서는 그래도 몸짱이라고 불리만 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호직 몇 개 하고 제가 점수를 매겨서 오늘 1,2,3등인 분에게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운동 쉽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오늘 가천대 메디컬센터에서 저희가 몸짱 대회를 뽑을 건데 몸이 무조건 졸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내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 앞에서 벗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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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그럼 가천대 목장들의 일종 준비했습니다 벗어 하아 하아 고맙다 아 고맙다 고맙다 아 괜찮아 애링이 다리 괜찮아 다리 괜찮아 다리지마 아이 좋아 아 다리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선수들 프롬 더블 바이셉스 프롬 더블 바이셉스 자 프롬 더블 바이셉스 자 빨리 봐! 봐! 아 누가 좋아! 야! 누가 나있어! 자 백 더블 바이셉스 기간 equity OK 인 Maß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한 가지만 어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포즈 보시면 됩니다 자 선수들 your favorite 포즈 와 나이트 잘 됐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옷을 벗어주세요 아 좋아 멋있어 미쳤다 야 이인쇼 미쳤다 야 이인쇼 왜그래 대회를 떼어본거 같은데 본인 대회를 떼어봤어요? 근데 그냥 보면서 이렇게 한거에요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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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인업까지 자 선수들 선수 자 선수들 피지께서 피지께서 이거 이거 경부에요 잘 들으세요 와 자전할거 안다 와 너무 좋은데? 어 진짜 좋다 릴렉스 와 아 신고 아니야? 아 릴렉스 자 아저씨 이 컨투 Your favorite pose 야 재밌다 오 좋아요 오케이 릴렉스 가서 오디코 오세요 와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 Front of Bicep 오 잘 봐주세요 오 이거 진짜 오 배큐까지 오케이 릴렉스 선수들 Back double bicep Your favorite pose 오 오 좋다 1번과 6번 선수 스위치 해주세요 1번 6번 스위치 해주시고 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하세요 오 오 오 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오 자 이제 진짜 여기서 1,2,3등 가리는거에요 비교 퍼징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선수들 Front of Bicep 자 잘 봐주세요 자 잘 봐주세요 릴렉스 자 팩트 오브 바이셉스 오 오 오 오 오 내 favorite pose 하나만 보여주세요 딱 하나만 보여주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알겠습니다 2번 선수 축하드립니다. 2번 선수 축하드립니다. 2번 선수 축하드립니다. 3번 선수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노동이야, 법도둑! 노동이야, 뭐 믿어? 노동! 법도둑이야! 아!